미국의 우수함부터 얘기할까요? 미국의 우수함부터 얘기할까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수만 있으면 얼렁뚱땅 백신을 맞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을 악용해서 원래는 맞아서 안 되는 사람이 맞은 거죠.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윤리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도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들을 악용해서 자기 지인이랑 가서 이 동네에 산다고 거짓말하고 맞은 거죠. 거짓말을 할 경우에 그게 거짓말이 아니지 증명해봐라고 묻지 않는 점을 악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 자체는 매우 부조덕한 행위라고 봐야 되겠고요. 유안님께서 그걸 딱 지적했어요. 나 미국 살고 있는데 출장원자들을 주사놓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장원자들이 주사를 본인이 속이려고만 맞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가서 맞은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 시민권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는 아무리 취재용이지만 윤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빡빡하게 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백신을 통해서 지금 가장 위험하고 가장 방역 현장에서 먼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맞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국가 정책으로 순위를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지금이 4월이니까 1월, 2월에 제 아는 미국에 사는 의사 친구들이 맞을 때는 매일 순서가 정해져 있었고 맞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새치기하면 그것도 걸렸죠. 새치기도 걸렸고 제가 아는 의사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라서 의사 중에 후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급하게 연락이 와서 오늘 맞기로 한 사람이 빵꾸가 났다. 빵꾸가 났다. 네가 들어와서 메꿀래? 라고 해서 같이 들어가서 메꿔서 먼저 주사를 맞은 경우는 있어요. 그 당시 말에도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간 다음에 바이든이 한 게 뭐 있죠? 깡패나라답게 백신 수출금지. 수출금지라고 직접 한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자국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가는 형태로 해서 1억, 2억, 3억 도수를 확보해 놓고 자국민들 맞추기 시작을 하니까 필수 인력들이 다 맞고 백신이 남게 됐거든요. 이 상황이 되니까 그럼 이제 아무나 맞아라라고 해서 일반인에게 풀어놓고 모두 다 맞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심지어 그런 이유도 있죠. 지금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지금 유통기한이 다 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맞아 치워야 돼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지금. 그렇죠? 무제한으로 풀어놨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또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노숙자들도 주민등록 말소가 된 경우가 드물어요. 맞아요. 행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는 거리에 지천을 널린 게 스키드로우라고도 하고 홈리스라고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몇십 년 동안 서류가 없이도 살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 주민등록을 주소 전입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뭘 하느냐? 내가 보통은 미국에 살면 다 운전을 해야 되니까 면헌 다 있거든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인 면허증을 관리하는 DMV라는 곳이 있습니다. 디파트먼트 오브 모터 앤 비이클인데요. 그러니까 차량 관리국에 가면 거기서 면허증 관리하는데 오미기면 그 동네 면허증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DMV에 가서 주소 이전을 해요.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유권자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권자도 등록을 따로 해야 돼. 저 여기 사는 유권자인데 라고 등록한 사람만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희한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국가가 국민들을 가장 촘촘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대한민국 일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나라를 제외하면 개인의 자유를 더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 국가가 왜 알아야 돼.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 위장 전입했어? 그럼 장관하면 안 돼. 이런 정도로 큰 하여튼 인식의 격차가 있는 건데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다음에 멕시코나 외국에서 들어와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세금도 내고 있는데 월급도 받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 미국 말로는 서류 미비자가 워낙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백신을 안 놔줄 거냐.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검사도 외국인한테 돈 내고 하라고 그러고 자국인한테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다 사는 증명을 해봐라면 뭘로 증명을 하냐면 자기 집으로 우편물을 들고 가면 돼요. 저 이 사람인데요. 이렇게 우편물이 왔는데요. 그것도 이제 그걸 증명하는 이유는 화이자는 두 번 맞아야 되니까 한 번 맞은 기록을 남기려고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허술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풀어넣습니다. 뭐 잠깐만 다른 얘기를 더하면 우리나라는 불법 체류자가 고용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노동부에다 신고를 하면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인지 여부를 요즘 묻는지 안 묻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모르는데 아마 요즘 제도가 좀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아예 못 묻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청에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멕시칸이나 같은 한국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월급을 제대로 안 준 채 고용을 부렸는데 5년 동안 그 밑에서 일을 악물고 일하던 한 한국 사람이 5년 있다가 자기가 일했던 기록을 싹 다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거든요. 그런데 노동청에 갈 수 있어요. 신고를 해서 결국은 임금이랑 이걸 다 비용을 따져보니까 이 사장이 인쇄소를 이 노동자한테 넘겨줬습니다. 5년 동안 밀린 임금을 다 따지니까 이 사람이 운영하고 또 인쇄소를 팔아서는 안 됐거든요. 결국 인쇄소를 넘겨주는 지경까지 가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체류 신분을 묻지 않아요. 이게 미국의 어떤 이민국의 풍토인 거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지금 백신 맞는데 네팔 사람 들어오면 너 우리나라 사람이야 물어볼 텐데 미국은 그런 걸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던 제도를 악용한 거다라는 말씀을 좀 그래놓고서는 얘가 그렇게 악용해놓고 기가 막힌 거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통제 중심의 K-방역은 뒤집어 말하면 정부의 뾰족한 해법이 없으니 국민이 더 희생해야 한다는 뜻 아니었을까 이러고 마무리를 합니다. 다시 읽어줘요? 이 개쉐리가 이 샤발라가 통제 중심의 K-방역은 뒤집어 말하면 정부의 뾰족한 해법이 없으니 국민이 더욱 희생해야 한다는 뜻 아니었을까 야 이대로 네 말대로 말하면 미국이 서류 미비자한테 마구 놔주는 것은 서류 미비자를 관리할 방법이 없으니 그나마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니었을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이 샤발라야 어떻게 눈이 이렇게 삐뚤어져도 거의 뒤통수에 가서 붙어 그냥 미국에서 계속 살아 그냥 오지 마 통제 중심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백신이 미국이 많아서 이러고 넘어가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희생된 미국인의 숫자가 여러분들 듣고도 믿지 못하시겠지만 50만 명이 넘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희생자가 11만 명이거든요. 50만 명이 단일 질환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일인데 통제를 할 수 없는 나라에서 벌어진 비극인 겁니다.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 나라에서 살아 그냥 오지 말고 너 이름이 뭐지?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는 백상현! 네. 전 국민의 10%가 집단 면역 체계로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백신을 안 맞고도 집단 면역 체계 들어간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건데 그런데도 하루에 6만 명이 나와 확진자가. 네. 그래서 지금 50만 명이 죽었고 이게 50만 명으로 끝나지가 않는 게 미국의 응급의료체계가 워낙 엉망진창인데 코로나 때문에 일반인들이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다른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건 아직 통계가 안 나오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그냥 지역병원에 우리나라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통제를 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나가는 건데 이런 것까지 불만 제기하시는 건 좀 부끄러운지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 살아 그냥. 그러다가 인종차별 범죄에 의해서 희생을 당해도 우리는 책임 안 질래. 그냥 미국인으로 살아. 뭐 터로 이렇게 싫어하는 한국에서 굳이 한국인으로 살라고 그래. 미국에서는 혹시 돈벌이가 없어서 그래? 웃기는 짜장들이야 정말. 지금 간이오가 또 보니까 미국에 무슨 종교행사 취재하러 갔더라고. 국민일보 기자니까요. 종교행사 취재하러 가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아이템 좋은데 한번 추진해봐. 이렇게 됐겠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나 백신 맞춰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평화나무에서 그 사실을 낱낱이 파헤쳐놨습니다. 평화나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널리즘도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취재를 제가 응해드렸는데 내가 기사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나올 겁니다. 오늘 이 백신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뭘 늘 넘어가려고 하냐면 이 백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오늘 신문에 구원투수로 등장시킨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재용이 백신 특사로 구원투수가 돼야 된다. 이러면서 중앙일보서부터 시작해서 온통 이재용을 빨아주고 있어요. 논리도 아주 신박해. 중앙일보는 한 면을 털어서 보도를 했죠. 사설까지 썼어. 사설도 있고 동아일보도 사설을 동원했고 기사도 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사면해 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핵심이. 이재용을 사면시켜야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이 그날 일을 쳐서 나라가 엉망이 됐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순실이 결재를 안 하면 박근혜 정부가 안 돌아가는 거였는데 그러면 최순실도 사면해 주고 박근혜 정부를 돌렸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 그렇죠. 범죄자는 그냥 법치주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쓰셨을 텐데 법치주의라는 게 옛날에는 없고 지금 있는 이유가 옛날에 법이 있을 때도 법치주의라는 말을 안 썼는데 법치주의라는 말을 쓴 서양 사상사 정치사의 흐름을 보면 법치주의가 확립된 순간은 왕의 목도 칠 수 있게 돼서 법으로 법이 만인 앞에서 평등하게 작용하는 게 확인될 때부터 법치주의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범죄자면 이재용은 범죄자로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법치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을 지금 하자라고 온 신문들이 나서고 있는 꼴이죠. 맞습니다.